PLEASE BE MY BABY PLEASE BE MY BABY 너머 생각함을 미치겠어 너도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Make me your lady Make me your lady 나의 사랑을 넌 깨워줄게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안녕하세요 아마뱅클럽 동희영입니다 아마뱅스키 많이 지원해주세요 아마뱅 파이팅 아마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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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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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뱅 파이팅 세션에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가뿐하려 하는데 네가 또 내 앞에만 나타나면 아마뱅 아마뱅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넌 너만을 위한 춤 아마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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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춘 동희영 안녕하세요 저는 푸아 아마뱅 두기 김지향입니다 일단 지원서를 접속하실때는 지원서의 사진을 엄청 많이 쓰시는게 좋아요 저는 대충 한 열정만 넣어준 것 같아요. 그렇게 후아 옷 입고 찍는 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후아를 향한 열정을 보여주신다면 잘 계실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암왕때 구기 김소영입니다. 이제 암왕때 10기가 되기까지 면접이라는 관문 하나만 남았는데요. 면접을 앞두시고 굉장히 떨리시죠? 저도 면접을 앞두고 굉장히 떨렸던 기억이 나는데요. 어, 이렇게 떨리는 만큼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. 면접관 분들께 여러분들의 후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자신감 있는 태도로 보여주신다면 암왕때 10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면접장에서 떨지 않는 자신감 있는 태도와 환한 미소 꼭 잊지 마세요. 그럼 여러분 모두 화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